한 달 만에 스님을 뵙고 제가 질문을 한 게 드린 게 있었어요. 너무 극소심한 성격인데 질량이 낮아서 그런 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드리고 제가 3년쯤 됐습니다.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성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공부는 멀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참 기회에 제가 태권도를 배우게 됐고요. 사본까지 하라는 말씀을 듣고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앞에 나가면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소심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나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는 건 좀 알아둬고 나올 만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질량이 모지르면 소심해져요. 질량이 차면 소심한 법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소심하다는데 소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질량이 낮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질량과 내 안에 뇌공이 차이는 질량이 낮을 때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질량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뭐를 이야기하냐고 행동, 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질량이 모지르면 그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고래에서 그런 거지 무언가를 또 말도 안 되는 걸 나는 뭐 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또 그래 품위가 있는 것만 하고 싶지. 그래서 그게 안 됐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요런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또 뭐 태권도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해보니까 뭐를 하라고 하고 앞장을 서라고 그러고 뭐 사범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말도 하라고 해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잘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해 그냥. 못해도 하라니까. 못하면 하면 어떻게 되냐. 좀 웃겨. 그래도 해. 이것도 하는 거예요. 못하면 하면 조금 웃기기만 한데 그래도 그것도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 하니까 여기에서 또 내 공부가 돼요. 내가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더듬더듬 하던 거 고치게 되고 자연적으로 다 되게 돼 있으니까 하란 말이야.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정법으로 내가 속을 채우고 조금씩 같이 또 인연들이 만나지니까 앞에 나서가지고 지금 활동도 조금 되고 되니까 뭐를 이걸 해보라니까 이것도 또 하면 하는 거예요. 또. 자꾸 안으로 기득하지 마라니까. 해. 못해도 되니까 해. 뭐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가 용기가 자꾸 생기고 난 중에는 뭐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는 또릿또릿해지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못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고를 때 하는 거예요. 난 중이 진짜로 내가 사회 활동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도 할수록 좋은 거에요. 요 때 밖에 없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는 그 때 밖에 없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하라니까. 그지 난 중에 얼마나 큰 용기를 내한테 주고 내를 얼마나 성장하게 해주는가 내가 보면 아니까 스승님 믿고 해. 오케이. 오케이.